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갖다가 좀 주려고 아 이스리니까 뭔 손편이 이렇게 커요 얼마나 켠지 모르겠어 자 우리 조희씨 한 입에 이거 넣어야지 먹어도 괜찮다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희씨 먹여도 될까요? 그래요? 아이고 먹이라고 난리 났네 저기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습니다 자 자 요거 요거 배고픈데 아이고 먹는 모습도 예뻐요 참말로 아이고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아유 참 이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라고? 아니 그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손편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손편을 빨리 드시고 여러분 활동 올해는 건강하시라고 제가 갖고 나왔는데 괜찮죠? 맛이 어때요? 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? 아 나도 좀 먹어봐야지 잠깐 있어봐 어깨가 고겨 드릴게요 그럼 나한테? 아 이런 아유 안됩니다 아유 안됩니다 그건 이따 내꺼입니다 아우 맛있으시죠? 아우 맛있으시죠? 아유 좀 드릴까요? 아유 좀 드릴까요? 그럴까요? 이거 내가 많이 가져왔어 좀 이따 드릴게요 하하하하 네 아이고 송편을 먹으면서 방송하기 또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임에 음식을 놓고 멘트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설이잖아요 설 네 설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죠 아하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실버TV에서 준비한 설날 북끝 트로트 대행진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전의 가수는 누구죠? 네 김용순 시스템입니다 네 잘 먹어 용서 잘 안고십시오 볼 깊은 바람에 소리 없이 짚었던 날 내 사랑도 해결 뒤 떠나갔다 한대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랑도 했지만 모두가 붙이는 빛을 쳤나 용서하고 용서하니 사랑은 꽃이 피네 내 사랑은 꽃이 피네 바람에 소리 없이 짚었던 날 내 사랑도 해결 뒤 떠나갔다 한대는 그 사랑이 너무 기웠어 원망도 했지만 모두가 붙이는 빛을 쳤나 용서하고 용서하니 사랑은 꽃이 피네 내 사랑은 꽃이 피네 갓에 Songs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랑도 해지마 모두가 붙임 없는 불청만 용서하고 용서하니 사랑의 꽃이 피네 사랑의 꽃이 피네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 용서하니 감사합니다.